자,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때문에 모든 이슈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 그런 상황이고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실적 시즌이라는 겁니다. 실적과 관련돼서 개별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전염병에 묻혀져 있는 종목들 흐름 잘 좀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첫 번째 리포트는 유한탄에서 나왔습니다. 중국의 귀속된 신흥국. 귀속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제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 뭐 제국주의 시리도 아니고 중국에 연동되어 있는 신흥국이 되겠죠. 우리나라의 비중이 증가한다면 좋은 얘기 될 겁니다. 종목들 나오고 보니까 LG화학, 올해부터 배터리 부분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지금 뭐 2차전지와 관련해서 특허권이 가장 많이 보유된 기억이 바로 LG화학이라는 이야기들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배터리 강자이긴 합니다. 배터리 부분이 얼마나 재평가가 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내어 1분기에도 첩첩삼중이다. 그래요. 지금 뭐 일본으로도 안 가죠. 중국으로도 가기 어렵죠. 아무튼 뭐 항공사들 지금 죽어라 죽어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이 어제 막 개장을 했으니까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의 기속된 신흥국 증시. 중국의 높아진 벤치마크 비중. 지금 37.4%나 되네요. 코로나 이슈와 관련해서 신흥국 지수의 익스포저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가 있겠다. 그렇죠. 중국이 급락하게 되면 다른 쪽도 또 비중을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신흥국 자금 흐름에서 위안화 상관계가 더 높아진 것도 리스크 요인이고 춘절 이후 장 재개로 위안 달러. 어제 7위안을 넘었더라고요. 7.02위안까지 올라갔단 말이죠. 아직은 안정적인 수준의 신흥국 패시브 자금 유출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패시브 펀드 즉 인덱스 펀드를 구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 비중이에요. 투자 비중. 그러니까 중국의 투자 비중이 줄어들게 되면 다른 쪽도 연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높아진 유동성 위험자산 선호 심리. 지금은 이제 안정자산 선호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신흥국 패시브 자금 이탈이 낮은 이유는 유동성 공급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M2 공급이 연간 대비해서 6.7% 증가를 기록했고 2018년 11월 3.2% 저점이 상세에 있다. 하지만 미국의 밸류에이션이 높은 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12개월 포드 PER로 19.2배라고 하네요. 미국 대체로 한 18배 정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면 많이 높아졌어요. 중국과 이외의 국가의 경기 부양 강화 예상도 신흥국에 관심이 유지된 배경이고 안전자산 선호도 재현될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뭐 좀 지나면 위험자산 선호가 나타나지 않겠는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신종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해소되고 나면은 그러면 지수의 반등 시장의 반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만약에 반등이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반등 강도는 좀 더 강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어제 개정하면서 7% 밀려 내려간 것은 일단 부담이다. 일단 부담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2주, 3주 그 사이에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대책들이 가닥이 잡힌다면 그러면 시장은 강하게 반등할 지가 있다. 그 가운데는 이제 미국의 밀리에이션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위험자산 선호도 일단 나타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